우리 나들이 품과 사실 보기에는 별로같이 생겼잖아 이뻐? 이렇게 이뻐? 참 누구도 강조절 부르신가 봐 아우 나 이거 보고 이쁘다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가 아니 뭐 뭐 어디가 많아 쟤는 사람 데도 없어 그리고 몸도 막 아우 아 이거 설사가 있다 이거는 뭐 했었냐면요 이렇게 엎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식구들 모여가지고 여기 고수성층을 딱 맞고 덩판이 넓은 것 같고 자 우리 나들이 품과 생나운 품과인데요 뭐 노래 추는 건 추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나들이 품과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짧게 그냥 짧게 그냥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더 많이 오셨네 비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비 안 오리면 천만당행이에요 그죠? 우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는 드는 게 있으면 사주시고 네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부를게요 신암아 아버지 그냥 앵컬도 안 해주네 앵컬도 안 해주네 앵컬도 안 해주네 자 무슨 노래 부를까요? 간절하게 불러 드릴게요 신나게 무슨 신나는 게 좋겠죠? 신나는 걸로 세 곡짜리 불러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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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